안무가 겹치면 벌칙이 들어가니까 그 점 유의하셔서, 그리고 맨 마지막 쳐도 안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 음악 큐! 누구야? 들어간다! 잘한다! 겹치지 않아! 겹치지 않아!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가본다운 여보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주혜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최종 변호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광학석 선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최종 변호인입니다. 이렇게 빠져드는 상상극의사 선원입니다. 더보이즈의 유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주혁현입니다. 좋아! 박자 하셨어. 최종 마지막이에요? 아니 마지막이에요? 아니 안 한 사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선물 현재입니다. 벌칙을 팬분들은 가장 좋아하시는데, 앞에 카메라를 보시고, 귀요미 선정되시는. 일부러 이런거. 일부러 약간 이런거. 하나 둘 셋! 뿌잉! 하나 둘 셋! 뿌잉! 하나 둘 셋! 뿌잉! 하나 둘 셋! 뿌잉! 나 더 귀엽게 할 수 있다. 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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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뿌잉! 하나 둘 셋! 난 바다야. 뿌잉! 아니 하나 더 하시라고! 하나 둘 셋! 뿌잉! 뿌잉! 아 역시 막내. 나도 Follow-uating. 둘 셋! 뿌잉! 는 우 poisoning packaging잘 Gonzalez Crimina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